그... 탁과생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탁과생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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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그... 배터리 다 갈았는데... 가죠 저... 근데... 촬영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놔서 소리... 촬영... 할 수 있다니까요 연출이라는 거 그냥 서서 레디 액션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?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럼 카메라 롤 사운드 스피드 2회 8회 1 레디 액션 1 2 2 2 3 5 7 4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